경복궁 타령 지난번에 경복궁 타령 1절부터 9절까지 다 마쳤는데 이제 쭉 연결해서 1절부터 9절까지 다 쭉 불러볼게요. 이렇게 시작 난 문을 열고 하루를 지리게 명산천이 밝아온다 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야 헐럴럴거리고 가마오다 에헤에헤에헤에헤을 쭉 서올 각자 이래 경복궁을 이루길세 오일세 에헤어 얼럴럴거리고 화로다 에헤어 분편수의 거동을 바라바 목통을 들고서 갈팡질판다 에헤어 에헤야 헐럴럴 거리고 가루다 에헤 단산공항은 즉시를 물고 여고동소로 떠나른다 에헤야 헐럴럴 거리고 가루다 에헤야 헐럴럴 거리고 가루다 에헤 남산하고 시비공에 오자 한쌍이 오롤나라 준다 에헤야 헐럴럴 거리고 가루다 에헤야 우광쿵쾅 소리가 웬소리냐 경복궁 짖는 내 개방아 짖는 소리냐 에헤야 헐럴럴 거리고 가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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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야 헐럴럴 거리로 가루다 에헤야 헐럴럴 거리고 가루다 에헤에헤 만세 만세 약진한 대한민국 맘 만져라 얼얼얼거리고 아마로다 이렇게 해서 경복궁 타령 끝까지 1절부터 9절까지 다 불러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